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중국과정 교육 동영상 강의입니다. 중국과정 2차 14번째 강의로 역설계에 삽입된 부품의 파일 관리와 복잡한 형태의 역설계, 부품 삽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역설계 방식은 어셈블리 상황에서 파트를 바로 작성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미리 부품 간의 간섭을 해결하면서 파트를 작성하지만 파일 관리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작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예제를 사용해서 역설계 작업의 파일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다음과 같은 동력 전달 장치 예제 부품에서 슬라이드를 잡기 위한 부싱과 그리고 플리벨트의 키 부품을 추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역설계로 추가된 부품은 다음과 같이 메이트에서 상대 고정이라고 하는 현재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동 메이트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대 고정 메이트는 현재 어셈블리 메이트 도구에서는 선택하실 수 없는 메이트이며 역설계 방식으로만 추가되는 고정 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부품을 움직임이 필요 없는 고정된 상태로 부품을 추가한다면 상대 고정 메이트는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추가한 부품을 작동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거나 거리 한도나 각도 한도와 같은 움직임의 범위를 가지고 메이트를 재생성을 해야 한다면 상대 고정 메이트는 부득이하게 삭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키 부품에 사용된 상대 고정 메이트를 삭제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파일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대 고정 메이트를 삭제하면 역설계로 파트를 사용했을 때 구속 조건으로 삼았던 스케치나 피처의 마침 조건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겨우가 끊어진다 라는 경고창이 뜨는데 이곳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상대 고정 메이트를 삭제하고 역설계로 추가된 부품을 이렇게 어셈블리 밖으로 이동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두께가 그 자리에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이 변경되는 이유는 파트 작성하실 때 마침 조건으로 꼭지점까지 또는 다음까지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작점의 위치가 옮겨지면 끝나는 위치는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리에서 파트가 변경되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 생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부품의 면이나 꼭지점 등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파트는 중간에 파트 관리를 한번씩 해 주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역설계로 생성된 부품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옵션 창에 외부 참조 목록 항목이 표시됩니다. 이 외부 참조 목록이 바로 다른 부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하겠다 라는 옵션인데 이곳에서 모두 분리하거나 모두 잠그거나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분리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상대적으로 연결된 부품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모두 잠금은 일시적으로 홀드를 걸었다가 다시 다른 부품의 연동이 되도록 자유롭게 잠금과 잠금 해제를 가지고 연동, 연동 해제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두 잠금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디자인 트리에 외부 참조 목록을 잠금 상태로 된 부품이 따로 별표 마크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싱 부품은 외부 참조 목록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어딘가의 다른 부품에 연결되어 있다 라는 마크가 표시되고 그리고 외부 참조 목록으로 관리된 부품은 이렇게 억제 중이다 라는 마크가 표시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역설계 탑다운 방식을 사용해서 부품을 생성하실 때 다음까지 또는 꼭지점까지 등의 마침 조건을 사용해서 피처를 생성하거나 또는 스케치 요소 변환 같은 스케치 도구를 사용해서 부품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계로 생성된 부품을 독립적인 상태로 움직이거나 또는 거리 한도나 각도 한도가 있는 작동하는 부품으로 생성해야 한다면 이렇게 부품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외부 참조 목록 버튼을 선택해서 모두 잠금 또는 모두 분리 도구를 사용해서 먼저 다른 부품과의 관계를 잠깐 끊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 고정 메이트를 삭제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메이트 도구를 사용해서 추가 메이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설계 도구로 복잡한 형태의 부품을 역설계 방식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품에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부품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역설계 도구를 사용하면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스프링의 형태를 역설계 방식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 추가 방식으로 움직이는 스프링 부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삽입, 부품, 새 파트 버튼을 선택하시고 기본적인 정면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윗 피처의 경로로 사용할 스케치를 작성하는데 스케치는 핀 부품과 연결되고 그리고 베이스 부품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일정 거리만큼 치수를 입력해서 경로 스케치를 완성하겠습니다. 생성된 부품의 정면에 다시 한번 스케치를 실행해서 단면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 스케치를 작성하시고 핀 부품과 탄젠트 하도록 구속 조건을 입력하고 경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단면 크기에 맞추어서 지름 5 크기의 단면 스케치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단순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 피처를 만들기도 하지만 스윗이나 로프트처럼 여러 개의 스케치를 작성해서 생성해야 한다면 이렇게 추가된 부품의 디자인 트리에서 정면, 윗면, 우측면 또는 다른 피처의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작성해서 피처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윗 피처를 생성할텐데 단면과 경로를 선택하시고 옵션에서 경로 따라 꼬임 옵션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회전할 턴수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핀 부품을 감으면서 꼬여있는 스프링 부품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품을 움직였을 때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원리는 스케치가 본체와 거리 5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부품의 구속 조건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부품이 어셈블리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면 생성되는 피쳐도 어셈블리의 상황에 맞게 부품이 변동되는 원리를 이용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다른 부품을 따라가면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스프링 같은 부품은 다음과 같이 외부 참조 목록으로 모든 관계를 묶어버리거나 아니면 해제하게 되면 스프링을 움직였을 때 함께 변경돼서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참조 목록으로 관리하실 때는 아예 부품을 개별적인 상태로 놓고 새로운 어셈블리를 작업해야 하는 부품인지 또는 이렇게 부품과 부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작동해야 되는 부품인지를 파악하셔서 외부 참조 목록으로 부품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품의 축 부품의 움직임에 따라서 스프링 부품이 연동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 형태의 부품 삽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외부 참조 목록 도구를 사용해서 역설계 부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에 파트 삽입 방식을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